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 있니야 자, 오빠, 언니들, 역게임 처음 봤어? 어? 역게임 처음 봤어? 완전 미모에 반해가지고 너나하고 침 결계를 들고 있네 그거 얘기해 줄게 이거 깨달지 않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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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광이지. 여자한테 언제 허버를 보고 있어? 여자 게스트 분하고 같이 앞장 세우고 뒤로 하지 않고 앞장 세우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직접 발라냐고? 호라지 그럼 누가 해줘? 눈썹 지어보면 큰일할 것 같아. 눈화장 볼터치를 넣었어요. 눈이랑 아이라인 다 아이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섀도우를 해가지고 명암을 주고 전문용 옷도 튀어나온다. 뭔 말이지? 못 알아먹겠어? 볼터치는 들어갔잖아. 아이라인하고 다 속눈썹 붙이고 코인에다가 섀도우를 좀 넣고 맹암 맹암 맹암을 좀 넣고 가발 잘 어울린다고? 내가 하면 어쩔까? 내가 만약에 여자... 여자만 하면 어쩔까? 응? 괜찮겠다? 스샷 해야겠다. 너무 이쁜데. 그렇지 그렇지. 스샷 돼. 스샷 돼가지고 겐소해. 응. 깨또. 휴대폰 배경하면 뭐든 네가 하고 싶은 걸로 다 해. 알았어? 너희들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해. 다 해. 깨또. 깨또. 휴대폰 배경하면 뭐 어디? 뭐 어디? 오늘부터 1일. 아니 어제부터 12시 내맞으니깐 오늘부터 2일. 나 질문 받는다. 자막이ying. 재밌어요. 아니 어제부터 3일. 올라간 없었지요. 그럼 가지고 계시고요.